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이 교회에서 지켜야 하는 공직선거법을 발표했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의 공정한 투표 참여를 위해 마련된 이번 매뉴얼은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의 감수를 거쳐 만들어졌다고 하는데요. 관련 내용을 한혜인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이 발표한 공직선거법 매뉴얼에 따르면 선거 후보자 누구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는 있지만 실제 등록된 교인인지 여부에 따라 선거운동엔 제한을 받게 됩니다. 기윤실 정병호 공동대표는 교회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사례가 늘고 있다며 교회가 공정한 선거에 관심을 갖도록 이번 매뉴얼을 발표했다고 밝혔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에 입각한 바른 정치의 원리를 가르쳐야 되는데 여기에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당을 지지하거나 이걸 이용해서 자기를 홍보하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높은 공의와 정의의 원리를 잘 가르치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매뉴얼에 따르면 교인이 후보자로 출마했을 경우 교회가 선거 출마 사실을 알리는 건 가능하지만 경력 등 세부 내용을 소개해선 안 됩니다. 교인이 아닌 후보자의 경우에는 출마 사실을 알리거나 간단히 소개하는 것도 선거법에 위반됩니다. 특히 공정예배나 모임에선 특정 후보와 정당의 지지를 유도한다고 느낄 만한 언행이 금지됩니다. 선거운동은 교회 담장 밖에서만 가능하며 후보자가 평소와 다르게 갑자기 많은 헌금을 하는 것도 금지 행위입니다. 아울러 기훈실은 기독교인이 선거에 대해 서로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교회가 공정한 선거를 위해 철저한 중립을 지키는 동시에 성도들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선거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구TV 뉴스 한혜인입니다.